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차장입니다. 자 올 곳이 왔네요. 이번주도 너무 힘드셔가지고 종목들도 상담 많이 올려주셨는데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장 어렵지만 힘들 내시고 정말 제가 뭐 자세히는 못해드려요. 너무 많으니까 근데 가져갈 기업, 좋은 기업은 좋다고 말씀드리고 아닌 기업은 냉정하게 그냥 채찍질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잘 좀 판단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주익시장은 또 너무 이렇게 실망하실 필요 없는게 좋은 기업을 또 잘 갖고 있으면 언젠가 회복도 되고 수익도 나요. 내가 안 좋은 기업을 갖고 있을 땐 또 엄청난 손해를 보는데 또 그런 것들을 적절히 또 잘 잘라서 좋은 종목으로 교체하시면 또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종목별로 잘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이 종목상담 방송은 저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만 해주시고 투자에 대한 모든 최종적인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좀 잘 보내고 계실텐데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동화 소시올링스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뭐 용마로직스라고 그 이제 비상장 자회사인데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콜드체인. 요즘에 백신 난리죠. 백신 때문에. 근데 이제 저온. 백신이라든가 이런 치료제 같은 거를 저온에서 이렇게 운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 체인을 갖추고 있는 회사가 용마로직스. 동화 소시올링스를 갖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올라갔다 이렇게 빠지지만 기업의 가치는 여전히 좋아요. 보세요. 동화 소시올링스. 뭔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별로 오른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개의치 마시고 장기투자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저번에 14만원 갔는데 14만원부터 뭐 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아직 뭐 가져가시는 게 좀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신 장미는 그냥 한 묶음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들어와서 어제도 KMW 한번 더 말씀드렸고 했는데 지금 못 갑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 당사에서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썼는데 이날입니다. 이날. 안 좋은 보고서. 실적도 되게 안 좋고. 노키아 장비를 4만대 수주하기로 예상을 했는데 15,000대밖에 수주를 못한 거예요. 목표치를 미달한 거죠. 조선회사가 배 수주 못한 것처럼. 그리고 주파수 경매도 아직 남아 있긴 한데 우리 한국은 지금 투자할 게 별로 없어요. 28기가 헤르츠 라고.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 드렸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5G 폰 쓰시는 분들은 그 3.5기가 헤르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5G 중에서 약간 저주파. 그리고 28기가 헤르츠가 찐이에요. 찐. 찐 5G인데 그건 아직 한국에서 못합니다. 아직 망이 안 깔렸어요. 그걸 하기 위해선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3.5기가 헤르츠는 해놨는데 28기가 헤르츠를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통신사도 하기 싫어해요. 그거 하면 돈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기지국 다 깔아야 돼요. 28기가 헤르츠는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커버리지가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반경이 짧죠. 커버할 수 있는. 그게 되게 짧고. 벽을 통과도 못해요. 그래서 정말 촘촘하게 박아야 됩니다. 이건. 물론 애플 아이폰 12에는 28기가 헤르츠를 지원하는 모뎀이 들어가 있지만 그거 있어봐야 한국에선 못 씁니다. 3.5밖에. 근데 한국에서는 기업용으로만 쓴대요. 기업용으로만. 그래서 소비자용으로는 그 주파수 대역에 기지국 투자를 안 해요. 이걸 기대를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 후로 주가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애널리스트가 또 실적 안 좋다고 써 버리니까 충격받아 버린 겁니다. 그리고 KMW 제가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주봉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가 여러 번 보여 드렸죠. KMW.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9만원까지. 이게 9천원짜리가 10배 올랐습니다. 10배. 2년만. 너무 오른 것도 사실 문제예요. 올랐는데 기대에 못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빠지는 겁니다. 이게 통신 장기 다 똑같아요. 지금. KMW 따라서 다 빠져요. 그래서 이것만 그냥 통쳐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뭐 서진도 있고 다른 것들이 뭐 나쁘다는 아닌데 뭐 에이스택크도 있고 진짜 많이 빠지죠. 저렇게 올려놓고. 어거지로 저렇게 당겨 놓더니 보세요. 그냥 끝도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팔진 마세요. 지금은. 오늘까지 내가 이거 보유하고 있다. 왜냐. 5G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결국 또 합니다. 그래서 언제 미국에서 우리 한국은 기대하지 마시고 미국에서 12월 제 기억으로는 8일 정도로 기억하는데 주파수 경매가 있을 거예요. 거의 마지막이에요. 그 주파수 경매가 이번에 끝나면 기존에 했던 주파수 경매가 다 끝나요. 한 여러 번 했어요. 그럼 그게 다 끝나면 내년에 미국의 통신회사들이 투자를 해요. 기지고 깔아요. 그때 장비 발주가 돼요. 뭐 삼성도 될 거고. 뭐 노키아도 딸 거고. 그럼 그 각사의 뭐 매출에 따라서 뭐 HFR이든 뭐 ASTEC건. ASTEC가 에릭슨 비중이 높아요. KMW는 노키아. 그건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ASTEC가 에릭슨. KMW가 노키아. HFR하면 삼성전자 쪽일 거예요. 서진 시스템 하고. 그래서 그런 거 좀 생각해 놓으시고. 누가 통신 장비 딸지 모르지만 내년 초에 그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진 차라리 좀 버티세요. 지금 방법 없어요. 당분간은 못 갑니다. 센티멘트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도 좀 제일 그나마 뭐 통신 장비 할 거면 이거 하나만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노와이어. 이노와이어. 이는 중계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지국을 촘촘히 박아야 되는데 못 하니까 스몰셀이라고 있어요. 이게 중계기 같은 거. 건물 안에다가 스몰셀을 딱 설치를 해놔요. 그러면 5G 통신이 잘 될 수가 있어요. 연결해 가지고. 그거 만드는 회사가 이겁니다. 그래서 안 빠졌던 거예요. 상대적으로. 덜 빠졌죠. 오늘은 빠졌지만. 다른 통신 장비죠. 완전 박살 날 때 안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여전히 굳이 5G 하고 싶다. 이거 하나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5G 이제 끝났죠. 그 다음 비메모리 반도체도 SNS 택을 대표해서 말씀드릴게요. 비메모리 반도체 대표격이잖아요. EUV. 펠리클이라고. 펠리클하고 블랭크 마스크. 제가 이 방송 보신 분들 이제 아실 거예요. 무슨 용인지. 일단 삼성은자 파운드리 사업에서 핵심적인 부품 만드는 회사입니다. 빠졌죠. 비메모리 내년에 투자 많이 해요. 삼성은. 삼성이 방향은 명확해요. TSMC 타도. 타도 TSMC. SNS 택. 테스나. 또 뭐가 있죠. 네페스. 또 뭐 있나요. FST. 결론이 뭐예요. 급나겠잖아요. 저는 오히려 비중 확대로 봐요. 비중 확대. 지금. 내년 보고. 언제 갈지는 저도 모르죠. 여기서 사신 분도 계시고. 아니 뭐 다 다양하겠죠. 여기서 산 분. 여기서 물린 분. 여기서 물린 분. 옛날에 여기서 사신 분. 여기서 사신 분. 여기서 사신 분. 여기서 산 분. 다 달라. 모두 그냥 다 보유해요. 뭐 어디서 사셨건 간에. 다만 이제 내가 매수한 단가에 따라 전략은 틀려지겠지만. 근데 오히려 저는 지금 매수해서 내년 초까지 보자. 내년도 좋을 테니까요. 근데 뭐 얘도 그렇지만 많이 올랐잖아요. 종목들이. 비메모리 도 마찬가지. 비메모리 올해 너무 좋았어요. 테스나도 사실 비메모리 쪽인데.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두들겨 패요. 막. 왜 패는지 아세요. 얘네가 나빠서 패는 건 아니에요. 아까 통신 장비는 안 좋아서 빠지는 건 맞아요. 근데 이쪽 반도체 쪽은 안 좋아서 빠지는 게 아니라. 이 코스닥 벤처펀드 같은 데 있죠. 그런 데서 그냥 던져버려요. 환매 나오니까. 많이 오른 것 같아. 싹정리합니까. 벤처펀드에서 많이 들어갔던 애들이 안 좋아해요. 그래서 수급으로 빠지는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런 것들은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됩니다. 2차전지도 그냥 한 뭉탱이로 말씀드릴게요. 1진 머티리얼 좀 물어보셨으니까. 어차피 다 똑같아요. 얘네가 뭐. 니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아무 필요 없고요. 어차피 1진이든. SKC하고 1진 머티리얼 두산솔루스 셋이 경쟁사거든요. 하는 게 똑같아요. 동박 2차전지 전지박. 그리고 소재, 장비, 에코프로, 비엠, 첨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고민을 하세요. 끝나자마자. 2차전지 내년에 어떨 것 같으세요? 내년, 내후년, 2025년까지. 2025년도에 전기차 점유율이 10%로 가요. 10%일 땐 투자할 의미가 없어요. 그때부터 대중화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전기차 지금 로드맵으로 보면 옛날 스마트폰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제품이 나와서 시장을 잠식하는데 10% 점유율을 딱 넘는 순간 대중화가 바로 시작돼요. 근데 주가는 그 전에 미리 다 올라가요. 근데 전기차는 2025년으로 보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때까진 괜찮을 수 있어요. 파도는 타겠지만. 중간중간. 그래서 언제 사야 되냐. 이렇게 폭 나갈 때 사면 좋죠. 폭 나갈 때 사놓고 기다리고. 너무 오바한다 싶으면 조금씩 잘라주고. 너무 오바했잖아요. 전보, 일진, 머트리얼즈. 또 많이 올라갔고. SKC, 두산솔루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P&E 솔루션. 아니 그냥 소부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재를 더 좋게 봐요. 양극재. 그래서 제 우선순위는 에코프로 게임. 코스머신 소재, LNF, 에코프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어쨌든 양극재가 이게 제일 좋아요. 장기적으로. 포스코케미칼도 좋고. 우선순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아까 첨보 같은. 첨보도 너무 좋은데 이제 전액이죠. 소재가 일단 1순위. 소재. 소재가 1순위. 2순위가 부품. 부품은 전지박, SKC. 그 다음에 뭐 동화계, 아니 그 뭐죠. SKC랑 일진 머트리얼즈. 두산솔루션.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2순위. 부품. 부품단에 있는 거. 그리고 소재 쪽에서 여러분이 또 보셔야 될 게. 아까 그 어제 올린 영상 중에 삼성 SDI. 잠깐 로드맵 말씀드렸잖아요. 실리콘 응극재. 뭐죠. 대주전자재료. 나노신 소재. 얘네도 좋아요. 급 나갈 때 사야죠. 오늘 올랐죠. 이렇게 오르는 날 사지 마세요. 이거. 물려도. 오히려 사면 좋죠. 나노신 소재. 동진세미템. 얘도 도전제 만들거든요. 이런 애서. 겁나시죠. 다음 주에 또 빠질 수 있어요. 이거 어떡하겠어요 빠지는 걸. 얘가 나빠서 빠진 게 아닌데. 그건 감안을 하시고. 다만. 분명히 이것만 생각해주세요. 내년. 내후년. 성장. 의심된다. 그냥 당장 다 자르고. 전기차 안 하셔야 됩니다. 흔들리실 거면. 아시죠. 전기차는 여러분 많이들. 워낙 또. 종목이 많고. 좋아들 하시니까. 근데. 2차전지. 우리 한국은 경쟁력 없고. 별 별일 없는 것 같다. 중국이 다 해먹을 것 같다. 그런 의심이 드시면. 정리하셔야죠. 뭐 어떡합니까. 그걸 확신을 못하시면. 정리하는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뭐 저처럼. 저는 2차전지 의심 안해요. 분명히 좋은 퍼포먼스. 근데. 주가는 의심을 해요. 왜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진짜. 제가 생각해도. 너무. 너무 미친듯이 올랐어요. 이 동시 세미캠도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첨버도. 주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3만 6천원 짜리가. 20만원. 무서운 생각 안 드세요. 여기서 이렇게 갔는데.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인거. 아시죠. 그래서. 2차전지도. 뭐 엘지화학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흔들리지 말자. 오히려 폭락. 갑자기 어느 날 급 나간다. 이유도 없이. 회사에 문제 없는데. 그러면. 오히려 그건 기회일 수 있다. 다만. 엘지화학도 그렇지만. 올라가잖아요. 사지 마세요. 보유만. 어차피 올해 11월까지는 크게는 못 가요. 내년에 한번 또 크게 갈 것 같아요. 내년 초 정도에. 그거를 꼭 생각하시고. 전기차 섹터 한번. 좋은 종목도 골라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전기차도. 그 다음에. 예스24는. 카카오뱅크 수혜주잖아요. 한국 금융주점. 나중에 또 가요. 카카오뱅크 상장 앞두고. 한번 더 갈 거니까. 기다려 보세요. 지분 저거 너무 올랐잖아요. 좀 기다렸다가 다시. 보시고. 삼성전기 다음주에 실적 발표 있는데. 뭐. 제 방송 들으신 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삼성전기 어떤 입장인지. 그죠. 여전히 비중 확대입니다. 셀트리온은. 이번주에 계속 말씀드렸어요. 어제꺼. 그저께꺼. 그. 오늘이 잠깐만. 오늘 토요일이죠. 제가 녹화하는 건. 금요일인데. 22일. 금요일. 10월 22일. 마감시황을 꼭 보세요. 난 셀트리온이 궁금하다. 10월 22일. 마감시황에. 마감시황 좀. 마지막 쪽에 있을 거예요. 셀트리온에 대한 걸 제가. 얘기를 해놨어요. 그거 삼형제 다 마찬가지. 지금 팔자리는 아닌데. 왜 못 가는지. 그리고 11월이 중요합니다. 그거 해놨으니까. 10월 22일. 꼭 좀 보세요. 삼하알루미늄은. 그거잖아요. 그. 알루미늄. 예. 이거 알루미늄도 사실 전기차 섹터입니다. 오늘 사은가 갔는데. 월요일날 파시면 되죠. 올라갈 때. 뭐 이거는. 올라가 버렸네요. SK바이오랜드는. 이제 현대백화점 그룹에. 인수가 됐죠. 이게. 잠깐만요. 이름이 맞나요. 검색이 안 되죠. 이름을 제가 모르겠네요. 맞나요. 바이오랜드. 아. 현대바이오. 맞아요. 현대바이오. 현대로 바뀌었군요. 인수가 돼가지고. 화장품 회사입니다. 근데 예전에 SK바이오팜. 수혜주로 막 부각돼서. 여기 말도 안 되게 여기서 올라와가지고요.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거 올라가는 거 좀.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5월달에.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한테도. 이건 아니다. 무조건 팔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수혜주가 아니에요. 바이오폰하고 상관도 없어요 어쨌든 현대백화점으로 넘어갔고 한섬 있죠 어제 방송 올려드렸던 한섬하고 같이 할 거예요 화장품 원료를 얘가 만들고 납품하면 한섬이 화장품 해가지고 판매를 하겠죠 현대백화점 이제는 충분히 빠졌지만 내년에 런칭을 하니까 좀 시간은 걸립니다 그래서 보유는 하시지만 한섬이 언제 화장품을 출시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세요 지금은 못 갑니다 당장은 그 다음에 베셀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뭐죠? 베셀이 그... 제가 이거는 회사를 잘 모르겠네요 베셀 아이고 너무 안 좋네요 300 부채가 많고요 적자 기업입니다 적자나 부채가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많아요? 667억 네 너무 지금 많고요 부채가 왜 이렇게 부채가 많아요 당기 사채 차익금 여기 보니까 지금 전체 부채가 695억인데 이 중에 유동부채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가 되게 많아요 차익금 사채 300억 한 400억? 400억 정도가 단기 부채입니다 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현금이 별로 없어요 안 좋아요 그래서 베럴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요것만 봐서는 되게 안 좋은 경우입니다 그냥 매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시제니야 뭐 내년 다음 달에 백신 나오면 못 가고요 백신 안 나오길 바라세요 네 비쌉니다 제가 저번에도 30만 원 가면 저는 파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 번 찍었잖아요 그래서 시제는 저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백신 11월에 나오면 주가 급락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는 계속 시제는 비중 축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KH 바텍도 내년에 큰 글이니까 폴더블폰이 생각보단 좀 흥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 빠지는 건데 이미 충분히 빠졌고 기다려 보세요 내년도에 또 폴더블폰 다양하게 출시되고 삼성은 이쪽으로 승부를 걸었어요 가격도 싸질 거고 내년 보면 전혀 불편할 건 없어요 좀만 더 인내하세요 21,000원까지는 어쨌든 좀 저는 가져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원시스요 다원시스 그 철도 관련주 아닌가요 회사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유하세요 뭐 시장 안 좋아서 빠지는 거 같아요 실적도 괜찮고 들고 가시기 바라고 22,000원까지는 일단은 한번 봐 보세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빠지는 거 지수 때문인 것 같고 브릿지 바이오는 뭐예요 잘 모르는 기업인데 뭔가요 이 회사는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무상 무상 무상증자 했네요 아이고 회사가 안 좋네요 완전 자본 잠시겠다 그래도 작년에 살아났네요 신약 개발 회사고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지는 못했는데 원래 회사가 되게 안 좋았어요 신규 상장하고 권리락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걸 안다고 할 순 없는데 이 회사가 뭐가 매력 있는지 어쨌든 무증을 했다는 건 이제 물량 부담은 다 해소가 됐다는 거니까 괴양성 대장염 내년 이거 그러면 9월 23일 날 나온 뉴스인데 괴양성 치료제 개발 탄력이 이거 회사에 계속 전화를 하세요 하셔가지고 기술 수출 가능성 있냐 물어보시고 저런 게 만약에 내년이 되면 또 올라가니까 일단 보유는 해보세요 어차피 주가 빠졌고 최근에 바이오 박살나서 빠지는 것 같아요 같이 그때 헬릭스미스 때문에 같이 악화돼서 근데 보유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 기술 수출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저거 되면 내년에 주가 되게 좋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제가 장담 못 해요 회사에 물어보세요 어쨌든 지금은 뭐 보유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삼성 물산이야 뭐 지금은 당연히 보유하는 자리입니다 파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완전 바닥입니다 가져가세요 오텍도 그 여름 수혜 주인데 여름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그때 올라갔으면 안되는데 코로나 수혜죠 음압 뭐 그거 관련해 가지고 여기서 괜히 올라가 가지고 역교가 난 거죠 주가 여긴 바닥입니다 항상 여긴 지켜요 그래서 가져가시는데 이렇게 올라가긴 힘들어요 뭔가 엄청난 재료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텍도 당분간은 재미없을 거예요 그거 염두에 두시고 14,000원 까진 갈 수 있는데 이 레벨 이상 가려면 뭔가 이벤트가 발생해야 됩니다 냉정히 보면 14,000원 가면 좀 비중 줄이시는 게 맞아요 여기서 괜히 가 가지고 그 음압 뭐 응급 뭐죠 앰뷸러스 인가요 그거 뭐 코로나 이때 한참 참고를 했을 때 근데 혹시 이런 건 있어요 지금 요새 갑자기 우리 한국에 확진자가 100명 넘게 나와요 근데 만약에 300명 400명 나오면 그냥 얘 한번 급등해요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뭔가 악화되는 모습이 한국에서 나올 때 그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회사 되게 좋아요 돈도 잘 벌고 그건 좋은데 항상 저 12,000원에서는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뭐 있나 SK텔레콤 뭐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계속 연말까지 보유하시고 농심도 바닥이고 너무 고민할 필요 없고요 많이 빠졌지만 네 저도 이거 왜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음식료를요 기관들 보이세요 막 그냥 던져버려요 미친듯이 실적 좋다고 하는데도 아 분명히 좋거든요 계속 팔아요 저거 끝나야 가겠죠 결국 저는 나중에 한번에 이렇게 올라온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그 타이밍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절대 지금은 팔 필요 없습니다 농심이 뭐 어디 갈 회사는 아니잖아요 안녕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상장해야 돼요 그 날짜 아까 ES24랑 비슷해요 그래야 다시 가고 당분간은 행복 아모텍은 실적이 생각보다 좀 안 좋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모텍은 비중축석인들입니다 실적이 생각보단 그렇게 많이 뭐 좋거나 그렇진 않는다 MLCC 물론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기로 교체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모텍은 AD테크는 비메모리 쪽입니다 아까 한번 설명해드렸어요 비메모리 파운드리 당연히 보유하게 가세요 삼성전자과의 협력사예요 조금 요새 안 좋지만 가져가시고 LG전자도 지금 주가가 요새 실적 발표하고 안 좋았죠 근데 돈 잘 벌고요 저는 뭐 아직은 나쁘지 않다 다만 올라가면 워낙 좀 여기서 가파르게 왔으니까 95,000원 보시고 95,000원 정도 도달하면 그때는 좀 비중 축소하시고 삼성바이오는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이번에 그 어제 한번 말씀드렸죠 빠진 이유 어닝 쇼크가 나와가지고 지금 밀어버려요 그리고 시장의 색깔이 바뀌었어요 시장의 색깔이 굴뚝주로 관심있게 가고 이런 멋있는 성장주를 팔아버려요 사람들이 꿈에서 깨버린 거예요 그동안 꿈만 꿨어요 아 이런 것들이 멋지니까 성장하고 꿈꾸다가 잠에서 확 깨버렸어요 잠에서 깨니까 현실이 보이죠 은행주 사고 숫자가 보이는 거 있죠 그런 거 사는 거 지금 그 시장으로 바뀌니까 얘네가 안 가는 겁니다 거기다 실적까지 기대했던 실적이 안 나왔잖아요 잠이 확 깨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빠지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뭐 좋은 기업이고 다시 저는 80만 원 이상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건 내년이겠죠 그래서 연말까지는 좀 고생하셔야 됩니다 저는 파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옳은 데는 상당한 시간이 좀 당분간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그래서 삼성바이오 를 장기 투자 하실 분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보유하시고 다만 단기로는 60만 원까지는 하락은 좀 대비는 하시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 염두해 두세요 당분간은 뭐 가긴 좀 어려워요 실적 때문에 4분기는 좋다 라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고 기아차는 저는 괜찮게 봐요 현대차 주주분들은 좀 현대차가 희생양이 돼 가지고 좀 안 좋았지만 기아차는 저는 좋게 봅니다 이번에 빅베스 그 품질 비용 다 떨어냈고 기아차는 또 정의선 부회장 입장에서 회장 입장에서 굳이 지분 매입 할 필요 없거든요 크게 그래서 기아차 쪽은 좀 가벼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기아차는 비중 확대 의견 드리고 싶어요 현대차는 아직은 아니고 완성차는 차라리 기아차를 하자 그리고 완성차 말고 할 거면 이노샨 어제 한번 말씀드렸죠 삼양식품도 이게 농심처럼 라면이잖아요 근데 요새 음식료 섹터들이 영 힘이 없어 가지고요 여기서 팔아서 뭐 하겠어요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반등 기다리시고 음식료도 때가 되면 또 올라갈 거예요 요새는 기관들이 얘도 똑같아요 기관이 막 던져요 그냥 저 수급이 좀 끝나야 가겠죠 보유 하시기 바랍니다 풍력주도 그냥 그냥 한번에 말씀드릴게요 풍력주 풍력주도 뭐 여러가지 CS 윈드가 대표적이고 트럼프가 되건 바이든이 되건 상관이 없어요 트럼프 되면 대선 후에 한번 폭락 하겠죠 그리고 바이든이 되면 한번 급등 하겠지만 대세는 무조건 풍력을 합니다 그거 염두에 두시고 대선 이후에 누가 되든 상관은 없어요 그거는 단기 흐름일 뿐이에요 그래서 급 나갈 때 모으세요 모으는 건 좋습니다 근데 지금 바로 안 갑니다 대선이 끝나야 돼요 미리도 한번 해 먹으니까 윤희순이든 뭐든 절대 추경매수 하지 마시고 윤희순도 그렇잖아요 사실 뭐 요새 호재 많이 나와서 한번 크게 올랐었는데 보시면 다시 원위치죠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지금 보유는 하시면서 장기로 가져가세요 풍력 좋습니다 단 장기투자 삼강MAT도 단타보다는 하시고 물론 이제 여기 지금 삼강도 많이 빠졌잖아요 여기 있죠 여기 2만원 이런데 고점 자리 있죠 거기 가면 꼭 이익실을 한번 하시고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미콘은 반도체 그쪽이에요 반도체 좋아요 저는 반도체 관련주들은 급 나가면 오히려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을 지금 요새 기관들이 많이 팔아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수급이 꼬여 가지고 메디톡스는 일단 비중 축소 저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알 수가 없어요 시각처에서 판매 금지 떨어졌는데 법원에선 또 약간 메디톡스 손을 들어줬죠 판매 금지 하지 말라 13일 다음 달 13일까지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뭐 계속 시각처에서 막 걸고 넘어지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팔아야 됩니다 알 방법이 없어요 우리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야 돼요 진짜 다 못 팔면 어떻게 돼요 일단 메디톡스에 대해서는 좀 손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수도 있죠 지금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주주분들이라면 저는 좀 냉정하게 일단 최소한 절반이라도 현금 하자 하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죠 시각처가 맞아 버리면 어떡해요 맞아서 만약에 모든 걸 다 금지 시켜버리면 진짜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밑으로 쭉쭉 빠지면 저번에 헬릭스미스처럼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이런 기업들 그래서 최소한 반이라도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HDC 현대 산업 개발은 이제 아시안항공 인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리스크는 해소 됐고 올라갈 거예요 건설 경기 나쁘지 않아요 가져가세요 지금은 주가 문화 벼락이니까 미코는 미코 이것도 수소차도 얘기해 드릴게요 뭐 다 미코 상하 프론테크 저는 개인적으로 상하를 수소에서는 타픽으로 옵니다 항상 제가 몇 번 말씀해 주죠 상하 프론테크는 저는 수소차의 타픽이에요 어쨌든 다 말씀드리면 수소차도 지금 폭 나겠죠 오히려 비중 확대 연말 지나서 연초까지 가져가세요 아시죠 걱정할게요 대림산업 좋고요 건설주도 홀딩 건설주 바닥이에요 뭘 걱정하세요 뭐 너무 건설주도 저는 흔들릴 필요까지는 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저기 한 9만원 보세요 대림산업 가져가 주시고 그 다음에 에스티팜도 좋죠 근데 바이오가 요새 하도 안 좋아 가지고 금 나가는데 에스티팜은 여기 6만원 6만원 아래는 비중 확대입니다 가져가세요 연초에 갈 거예요 지금 코스닥이 다 망가져 가지고 당장 못 가요 갖고 계시면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좋은 기업들은 크게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파크 시스템은 원자 현명인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한참 핫했죠 그러다 빠져요 근데 뭐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맞죠 저도 요새 좀 안 봐 가지고 다른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이상 없잖아요 특별히 이상 없잖아요 지수 때문에 빠지는 거 같아요 거래도 없고 보유죠 보유하시면 홈캐스트는 그 황우석 박사 관련주 아닌가요 이건 저는 잘 몰라요 이 회사 잘 모릅니다 셋톱박스 원래 회사인데 이거는 정말 저도 잘 몰라요 주식 담보 계약 체결하고 회사 되게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보세요 안 좋아요 계속 적자 보고 아 안 좋습니다 그냥 매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 좋은 건 어쩔 수 없죠 카카오 자기 주식 처분 교환 사치잖아요 2023년 만기고요 교환 가격이 47만 원이에요 자사주 그래서 아직 멀었죠 아직 뭔 얘기라 뭐 그건 큰 영향 없습니다 M&A 하는 실탄으로 쓰려고 하는 것들 47만 원이 돼야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주가가 34만 원이니까 당장 자사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중립적이다 지금 빠지는 건 그것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언택트 기업들 다 빠져요 시장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내년 보고 카카오도 지금 막 급 나가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담을 때 아닌가 싶습니다 JYP 내년 보고 역시 이것도 조금씩 빠질 때 담아야 된다 바닥 나온 것 같아요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S1은 너무 안 갔죠 정말 S1 안 갔죠 S1도 바닥 아닌가요 기다리세요 95,000원 까지는 조금만 인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솔 재지도 재지 실적 좋은데 참 안 가요 배당도 많이 주고 그냥 가져가세요 정말 싸요 주당 가치가 2만 원 넘어요 일단은 가져가세요 매일 유업은 제가 이거는 정말 안 가 가지고 분유 판매도 좀 늘어나고 컵커피도 잘 팔리고 같이 투자 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 하더라고요 근데 안 가요 인내하세요 어느 시점에 또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런 거 옵니다 잘 들고 가세요 지금 바닥 같아요 효성 첨단 소재는 아까 상암프로테크랑 수소주의수 두 개 사야 된다 이거랑 상암입니다 계속 홀딩 내년 보시고 탄소섬유 국내 유일 생산업체입니다 DBHITE 비메모리죠 네 제가 뭐라 그랬죠 보유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엔텔스는 뭐죠 엔텔스는 제가 회사를 잘 모르겠네요 엔텔스 5G 관련지인가요 실적은 그냥 그렇고요 도대체 무슨 회사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통신서비스 사용자를 위한 운용지원 시스템 개발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내용은 오늘 올랐다가 빠지는데 왜 그런 거죠 아무 뉴스도 없는데 잘 모르겠어요 엔텔스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그냥 이거는 제가 모르니까 차트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주가는 바닥이에요 많이 빠져 있죠 바닥이고 여기가 지지선이에요 지금 7,700원 7,700원 안 깨면 가져가시고 위쪽에 저항이 한 9,500원 돼요 9,000원 넘으면 약간 비중 축소도 고민해 보세요 코스모 화학은 코스모 신소재랑 같은 계열사인데 이거는 뭐 전기차랑은 크게 상관 없어요 코스모 신소재로 갈아타세요 핵심은 신소재예요 왜냐하면 코스모 신소재 2차전지 양극재회사예요 엘즈화학이 납품합니다 코스모 화학은 아니에요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차트가 완전히 다르죠 이걸로 교체하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DNC 미디어는 물적분할 한다고 그래야 폭락 있더라고요 요새는 물적분할만 하면 폭락해요 주가가 막 난리가 아니에요 어제 난리 났었죠 아 그저께 근데 어쨌든 웹툰 사업 뭐 분할한다고 하는데 근데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이게 카카오 페이지나 이런데 웹툰 같은 거 납품하거든요 지금은 보유하세요 이미 빠졌잖아요 근데 물적분할 이슈 때문에 좀 빠진 거 같습니다 이녹스 전담 소재도 좋죠 삼성 TV 관련 기업이고 뭐 주가 단단하잖아요 이번 장애도 안 빠지고 바닥 같은데요 오히려 저는 비중 확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이젠터나 JYP나 똑같습니다 동아기업도 2차전지예요 2차전지는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역으로 저는 살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내년 초를 염두에 두시고 올해 말까진 재미없을 수 있는 거 각오는 하세요 최악의 경우 근데 물론 11월까지는 조정받고 또 12월에 갈 수도 있는데 일단 타이밍상으로는 1월에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12월 말부터 아주 캐피탈은 뭔가요? 잘 모르겠네요 캐피탈? 벤처 회사인가요? 왜 이렇게 주가가 난리가 났죠? 우리 금융이 인수한대요 그래서 갔네요 인수 그래서 급등했잖아요 파셔야죠 M&A 코제에 팔아야죠 이건 이제는 매도가 맞는 것 같아요 이미 재료가 나와버렸잖아요 통신장비 OE 솔루션 다산 똑같습니다 아까 5G 다 말씀드렸어요 주파수 경매 기다리세요 그다음에 대림건설 좋아요 대림건설 좋은 회사예요 대림산업, 대림건설 다 좋은 회사니까 들고 가세요 한번 급등할 때까지 그다음에 동진도 아까 말씀드렸고 한미반도체 좋은 회사입니다 한미반도체 되게 좋은 회사 실적도 좋고 근데 저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실적 엄청 잘 나왔어요 깜짝 실적 나왔어요 근데 저렇게 패버리는 거 보세요 진짜 짜증나요 보고 있으면 기관들 하는 짓거리 보면요 엄청난 실적이에요 249억 이 회사는 자사주 소가까지 할 정도로 주주를 되게 챙겨주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 이렇게 때려요 진짜 전 너무 화가 납니다 보세요 때려버리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 악제도 없는데 버티세요 좀 안타깝지만 만원까지 가구하시고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렇게 좋은 회사 왜 타는지 모르겠어요 기관도 정말 현대 리바트 가구 판매 잘 되지만 올해 상반기 너무 좋아 가지고 하반기 재미없는 거예요 한샘도 그렇고 그러나 가구는 구조적으로 인테리어 수요 늘어나니까 계속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샘도 마찬가지 HLB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도 의견입니다 저는 그래요 불확실한 종목은 하지 말아요 왜냐 임상 성공할지 실패할지 몰라요 HLB 그룹은 저는 개인적으로 매도 모르기 때문에 두산바퀷이요 두산바퀷 좋죠 요새 딱 테마에 맞잖아요 두산바퀷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트럼프가 되면 더 가요 트럼프 안되면 주가 빠질 수 있어요 왜냐면 인프라투자 관련 기업이라 이 기업은 10월 말 그러니까 11월 3일이잖아요 11월 3일이면 이제 다음 주 다음 주 후반부에는 좀 매도하고 나오세요 왜냐면 만약에 트럼프 안되면 주가 빠질 수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33,000원 부터는 조금 올라가면 이익실환이든 좀 비중을 줄이는 걸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종공호 수소차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소 쪽은 상하 프론테크 효성 첨단 소재에 집중하면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테크도 이거 반도체 장비주죠 내년 보고 들고 가세요 유진테크도 많이 빠졌잖아요 아까 한미반도체처럼 한소케미칼도 반도체 좋아요 남아산업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남아산업 뭐하는 회사인가요 남아산업 골프장 회사인가요 골프테마 골프장 갖고 있는 골프장 갖고 있으면 되게 좋은데 그죠 요새 맞네요 골프장 좋아요 자산가치가 6,600원이고 1년에 얼마 벌어요 1년에 50억 정도씩은 보내요 30억 40억 근데 더 벌겠죠 올해 골프장 흥행에서 그리고 시가총액 얼마인가요 시가총액이 2,300억 시가총액인데 100억 이제 좀 비싸네요 싼건 아닙니다 비싸요 시총액 2,000억인데 1년에 100억도 못 벌어요 100억 벌어도 퍼 20배 좀 비싼 거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제가 맞는 건지 모르는데 이에서 잘 모르니까 근데 그냥 기업이익에 비해서 시총이 너무 비쌉 그래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가 잘 모르는 기업이랑 다른 뉴스가 있는데 금호ht는 뭔가요 금호ht는 뭐예요 이거는 10월 21일날 아침에 15% 띄워놓고 주가를 완전 폭락을 시켜버리네요 10월 21일? 뭐 있었나요? 삼바 CDMO 체결에 다이누나라는 회사를 갖고 있나보네요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 계약을 해서 그날 띄워버렸군요 이거 저는 매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무너졌어요 정리 보세요 끝났어요 차트상으로도 끝났고 재료 터뜨려서 팔아먹고 나왔잖아요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져가는 게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 S 트래픽은 뭔가요 또 S 트래픽 이건 뭐하는 회사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아 안 좋아요 회사가 너무 안 좋아요 적자가 나기 시작했고 지금 분기 적자가 계속 나고요 부채가 300%입니다 이거는 매도하셔서 탈출하셔야 돼요 안 좋은 기억이에요 그 다음에 코스원 코스원은 뭐 엄청나게 올라갔네요 갑자기 최근에 자율주행 테마로 간 건가요? 아휴 이것도 안 좋아요 실적 보이시죠? 안 좋아요 화장품 회사인데 요새 화장품 쪽 좋으니까 가는 것 같네요 매도입니다 이거 회사 안 좋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냥 저는 그냥 제가 재무제표 잘 모르는 기업도 있으니까 근데 참고는 해 주시고 고민은 직접 좀 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아닌 건 아닌 것 같아서 재무 재무가 일단 안 좋아요 네 레이는 좋은 회사에요 화장 그 아니 엑스레이 치과요 그쪽 관련주인데 지금은 4만원 이하는 오히려 비중 확대 장기 투자 하시면 좋겠고 ISC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 이번에 진출하고 계속 가져가세요 내년까지 좋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네오이즈는 게임 회사죠 게임 회사 네오이즈 내년에 신작 게임 많이 나오니까 보유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계속 흘러내리죠 저게 저렇게 흘러내는 이유는 수급 때문이에요 기관들이 털어야지 그리고 많이 오르기도 올랐고 게임주들 대부분 그래요 NC 빼고는 다 안 좋아요 근데 내년 보시고 지금 자료에서 팔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지금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도 같고요 워낙 빠져서 PI 첨단 소재도 내년에 아마 괜찮을 거예요 스마트폰 쪽 부품 때문에 올해는 별로였는데 주가 완전 바닥에 있잖아요 가져가세요 심택 내년 보시고 홀딩 해주세요 반도체 스마트폰 쪽은 계속 좋게 봐야 됩니다 바이넥스도 지금 삼성바이오가 급락을 하는 바람에 이게 CMO 회사니까 같이 빠졌는데 보유하세요 좋은 기업이에요 지금 뭐 횟도 없고 요 십자그룹은 저 잘 몰라요 뭐 또 아까 뭐 이벤트 떠가지고 막 뉴스 떠서 막 급등은 하던데 일단 주가는 바닥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면 많이 무너지긴 했는데 여기서 매도하세요 이거는 내려갈 때 팔지 마시고 4만 천 원 정도 가면 조금 비중 조금만 축소해 보세요 한컴 이득은 잘 모르겠는데요 한컴 이득 와 엄청 올랐네요 진단 키트 관련준가요? 네이버 사설 인증? 공인인증서 뭐 하나 보네요 네이버랑 뭐 사설 인증 암호 기술 보안 보안 회사인데 실적 안 좋습니다 주가는 많이 네이버랑 뭐 한다 그래서 같네요 이거 보세요 주가 많이 올랐어요 저는 매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중 축소 너무 많이 올라서 하나 머티리얼류도 잘 버티시고 반도체 동화기업 2차전지 말씀드렸고 휴원스는 보톡스죠 보톡스 균주 조사 들어가요 일단 리스크 관리 좀 해 놓으세요 제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혹시 뭐 잘못되면 어떡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휴원스는 좋은 기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균주에서 뭔가 좀 그 보톡스 회사들 균주 조사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식약처에서 만약에 문제 생기면 어떡해요 근데 이거는 저도 정말 몰라요 그래서 월요일날 휴원스 회사에 한번 전화해 보세요 꼭 주주분 계시면 휴원스 IR 담당자한테 전화하셔서 그 균주 조사 한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냐 물어보세요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라 팔아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확실하니까 알죠 회사에 전화 회사는 진짜 좋아요 좋은 회사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보톡스 때문에 지금 애매해졌어요 테스 좋고요 에로티백캠 내년 보시고 그 다음에 센트럴모텍 많이 빠졌네요 센트럴모텍 또 흘러내리네요 이게 뭐가 안 좋나요 최대 주주가 왜 주식을 팔아요 최대 주주가 주식을 계속 팔아요 실적도 꺾이고 자동차 회사인데 현대차그룹에도 자동차 부품 회사거든요 근데 뭐가 안 좋나봐요 최대 주주가 팔아요 이거 일단 어쨌든 여기까지 왔잖아요 사물저점까지 지금은 좀 기왕 갖고 계시면 버티세요 네 17,500원 깨면 그냥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문제 있는 겁니다 이것마저 깨버림 버티시고 올라가면 저항은 23,000원입니다 23,000원 정도 갔을 때 약간 비중 줄여보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저도 잘 모르는 기업이지만 차트만 보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대주주가 좀 팔아서 그게 좀 약간 좋진 않네요 한국파마는 또 뭐하는 회사인가요 한국파마 신규주네요 주가는 이거는 여기 깨면 정리하세요 22,000원 22,000원 손절 잡고 홀딩은 하시고 회사 좋은 거 같은데요 이렇게 올라간 거 보면 그렇죠 뭐가 있으니깐 올라갔겠죠 저렇게 코로나 아 이것도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군요 렘데시비로 제발 이런 걸로 울고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개인들만 당해요 맨날 코로나 치료제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올려놓고 털고 나가고 일단 21,500원 손절을 잡고 홀딩 하시고 반등하면 25,000원에 26,000원 싹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코로나 치료제로 해먹었어요 26,000원 정도 매도가 좋아 보입니다 이때 손절은 21,500원 깨지면 그 다음에 CS 베어링 풍력이잖아요 풍력 제가 좋다 그랬죠 좋다 그랬죠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고 환화 시스템 좋아요 방산 방사회사들 나쁠 거 없습니다 가져가시고 풀무원 많이 빠졌더라구요 풀무원 풀무원도 가져가야죠 지금 8절이 아니에요 음식료회사들 젤재당하고 아까 농심 막 있는데 요새 다 빠져요 근데 원화 강세 의외로 수혜주들이에요 근데 주가 많이 빠졌죠 코로나 수혜주라서 최근에 코로나 피해주가 많이 가서 얘는 빠지는 거예요 제일재당도 많이 올랐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기업가치 워낙 좋잖아요 그래서 대상도 홀딩 하시고 잘 이겨내세요 지금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코로나 수혜기업들이 다 요즘에 안좋아요 그걸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종목의 문제는 아니고 이쪽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좀 털고 나가려는 분위기들이 감지가 되니까 그래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진한 거예요 그것만 염두에 그러니까 종목이 문제는 없어요 그 다음에 한국 바이오젠 이것도 잘 모르겠네요 7200원까지 빠졌고요 실리콘 사업하네요 실리콘 10,600억 올해 그래도 흑자전환 성공했습니다 부채도 없고 회사는 괜찮네요 부채가 없어요 그리고 돈 벌기 시작하고 다만 뭐가 있어야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좀 보유해 보세요 8월 11일날 왜 간거에요 근데 이날 왜 간거죠 8월 11일 2차전지 관련주에요 이게 한국 바이오젠 주가 실리콘 소재가 2차전지에 쓰이나봅니다 음 로봇에 뭐 별 다 쓰이네요 보유해 보세요 일단 8500원 까지는 가져가는게 맞는 거 같아요 지금 많이 빠져요 나쁘진 않아요 회사가 세진중공업도 풍력입니다 똑같이 풍력주는 급 나갈 때 사자 이건 근데 좀 여기가 바닥이니까 여기서 사야죠 지금은 그냥 보유만 보유만 하시고 살 자리는 아닙니다 가전은 가시는데 요 레벨에서 사는게 낫겠죠 산다면 보유는 하세요 풍력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제 거의 다 해가네요 조금씩 비츠로테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비츠로테크가 뭐죠 이것도 이거 우주항공 관련주 아닌가요 옛날에 그거 같은데 뭐 고체연료 맞죠 이거 허용해 가지고 그때 한번 갔잖아요 방산 우주항공 1년에 얼마 1년에 얼마 1년에 얼마 200억은 벌어요 200억 회사 괜찮네요 가져가세요 근데 실적 괜찮고 돈도 잘 버는데 이때 너무 테마로 움직였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주가 안 비싸요 최소 9천원 까지는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괜찮네요 유니트론택도 최근에 올라갔다 빠졌는데 바닥 찍었어요 가져가세요 7천 700원 까지 다만 이런게 다 똑같아요 지금 코스닥이 여기서 망가져 버리니까 다 빠져 버린 거예요 얘네가 잘못한게 아니라 그죠 가닥 두들겨 맞아 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기업들은 코스닥이 이제 다음주 월낙 까지는 모르겠는데 진정돼서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요 조금 더 홀딩 해보시고 이노테라피요 이노테라피는 차트 보면서 잘 되는거 있어요 지금 말로 올랐잖아요 요건 분차트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깨지면 손절하세요 무조건 그래서 이노테라피는 지금 잘 올라가는 추세는 맞는데 14,000원 깨면 정리하세요 맞죠 그리고 목표가는 16,000원 여기 여기가 정고점이니까 14,000원 손절을 잡고 대응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겹치네요 아까 SN도 해드렸고 SN, 에스테, 에코프로 다 해드렸고 전기장 스튜디오 드래곤 이거 어쨌든 그 네이버에서 뭐 한다고 그랬더니만 오히려 주가 급나게 버렸죠 황당해요 자기 나오질 말든가 저는 기껏 올려놓고 저러고 있어요 여전히 중장기 내년 보시고 드라마 잘 만들고 저는 계속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단타로 하지마 이거 되게 힘들어요 오르면 빼고 내리면 다시 올리고 서울반도체도 내년 미니 LED 보시고 홀딩 중장기 투자하시기를 계속 권유 드리겠습니다 주가 그냥 뭐 큰 변동 없죠 2만원 최소 2만원 이상은 보세요 그리고 혹시 17,000원 올 수도 있거든요 혹시 장 안 좋으면 여기에 오면 사야 됩니다 오히려 매수자리 큐리언트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큐리언트 많이 들어 바이오 같은데 바이오는 제가 알 수가 있어요 임상 파이프라인 계획대로 진행 중이래요 이건 좋네요 가져가 보세요 이런 건 역시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일정 같은 거 일단 시장 급락하고 헬릭스미스 막 바이오 때문에 급락해서 이런 거 같은데 뭐 지금 회사 내용 나쁘지 않으면 보유해 보세요 바이오가 살아나면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같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도 좋은 회사죠 방 그 뭐죠 마스크도 만들고 자회사 그래서 지금 좀 행보하는데 보유하시고 2만원이 좀 저항이더라구요 2만원 까진 보시고 요거 깨면 손절하셔야 돼요 17,100원 깨면 손절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코리아 오토글라스는 합병 안 돼요 KCC랑 그래서 합병에 찬성하시면 그냥 냅두시고 이제 KCC글라스 지분으로 바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당분간 안 가요 합병 할 때까지 그냥 옆으로 갑니다 아셨죠 그래서 합병에 찬성하시면 그냥 냅두시면 되고 합병에 찬성 안 하시면 회사에서 주식 사가요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고 한번 전화해 보세요 회사에 그래서 반대하시면 반대 의사 청구하셔야 됩니다 효성중공업도 수소관련주잖아요 수소관련주 맞나요? 효성그룹은 다 그런 거 같아서 이거 여기까진 빠질 수 있어요 5만2천원 이거 깨지면 손절하셔야 됩니다 이거 깨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미 쌍봉 치고 밀리는 자리니까 보유는 하시고 5만2천원 손절 올라가면 6만7천원에서 매도 비중축소 회사가 이거 되게 실적이 좋나요? 효성 실적 좋아졌네요 괜찮네요 실적 가져가시고 아무튼 6만5,6,000원 7,000원 여기서는 비중축소 5만7,000원 깨면 아니 얼마죠 5만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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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지면 손절매 지금 박스에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에이스테크 대주전자 SFA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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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세요 내년까지 뭐 흔들리면 코리아 소키트도 좋아요 스마트폰 흔들리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소키트도 계속 가져가 주시고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2차전지 내년에 한번 또 움직일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코스닥 기업들 다 힘든게 도대체 어디서 바닥 찍고 한번 돌리느냐인데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기관들이 하도 때려야 되니까 걔네가 멈춰야 되는데 저도 그게 좀 답답하긴 합니다 좀 제발 다음주에 좀 멈췄으면 저도 좋겠는데 뭐 기관들이 뭐 제 말 듣나요 PJ 메탈은 실적은 좋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알루미늄 탈산제 만들고 그게 뭐죠 알루미늄 탈산제 1년에 20억 버네요 50억 30억 20억 올해는 돈을 못 벌었네요 4억 벌었어요 1년에 많이 벌면 50억 벌고 적게 벌면 20억 그래서 주가 큰 변동 없을 것 같아요 뭐 재료로 한 번씩 움직이는 것 같아요 보니까 8월 4일날 그저 그날 갑자기 급등했죠 왜 간 거예요 근데 8월 4일날 왜 간거죠 뭐 아무 내용이 없네요 뭐 회사에서도 모른다 그랬네요 저도 몰라요 이건 이날 왜 올라갔는지 근데 지금 가져가세요 안 움직이잖아요 갑자기 틸 때문에도 하세요 이렇게 어느날 갑자기 급등한다 2200원 이상 지금은 바닥인데 오르기도 힘들고 내리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아무런 뭐가 없어요 지금 저도 모릅니다 이런 경우는 남북기업주는 트럼프가 되면 좋고요 바이든이 되면 안 좋아요 누가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기업주는 지금은 비중축소견입니다 모르니까 누구일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바이든이 되면 주가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새우글로벌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새우글로벌 어우 주가 많이 올라 이거는 명확합니다 2700원 깨면 손절하시고 이미 해 먹었어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요 딱 세력들이 해 먹고 나왔잖아요 올라가면 3100원에 정리하고 나가세요 이런 건 정리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와 플라스틱 회사인 거 같아요 실적은 그저 그래요 인지컨트러스도 수소 관련주 아닌가요 그죠 인지컨트러스도 와 근데 뭔가요 이렇게 올려놓고 또 저렇게 빼버리네요 난리가 났네요 상한가 갔다가 아 SK이노베이션에 그리고 나서 금락이군요 다 내려왔네요 이거요 만원 깨면 안 됩니다 주가 안 가요 만원 깨면 그래서 만원 안 깨면 반등 나와요 12,000원 까지 좋은 건 알겠는데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2,000원 짜리가 너무 오버 있어요 이렇게 오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만원 깨지면 안 됩니다 만원 까지 보시고 혹시 12,000원 반등하면 좀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게 좋겠습니다 이수앱지스는 이것도 괜찮은 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뭔가 이벤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가져가시고 이수앱지스는 나중에 뭐 임상 지금 임상 중이잖아요 임상 결과 나오는 거에 따라 주가 또 급등할 수도 있어요 저번에 한번 움직였잖아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지금 그저 요새 뭐 뉴스 없죠 특별한 거 콜롬비아 식약처에서 뭐 품모가 받은 좋은 뉴스고 임상도 긍정적이라고 뭐 별다른 뭐 그냥 주가만 빠졌는데요 STI도 아까 말씀드렸죠 STI도 이게 비메모리 쪽입니다 그죠 STI 그래서 가져가세요 FNS텍 아니 SNS텍하고 좀 흡사하니까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쪽 좋으니까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아마 비메모리 뭐 2차전지 다 한번씩 그냥 통틀어서 말씀드렸고 얘도 파운드리 그쪽에 들어가는 회사니까 나쁘게 지금 충분히 조정도 받았고 잘 들고 가세요 세이브 전 IANC는 그 유통 회사잖아요 쇼핑몰 근데 이런 게 장사가 되는지 뭐 잘 모르겠네요 회사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올라갔다 또 빠지는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흡사 병 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내용도 모르겠고 1년에 200억씩은 벌어요 200억 벌고 뭐 돈 많아요 알짜 회사고 그래서 워낙 싸기도 하고 그래서 가져가 보세요 그러니까 합병 때문에 한번 움직였다 빠지는 거 같은데 들고 가시거나 하 주가 많이 빠졌네요 쇼핑몰이 이제 앞으로 사양산업이니까 빠진 거 같은데 뭐 이미 빠질만큼 빠져서 가져가는 게 맞는 거 같아요 3,200원 까지는 이건 들고 가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MI텍은 잘 모르겠습니다 MI텍은 제가 회사를 잘 모르겠네요 아 스탠트 의료기기 회사군요 돈도 잘 보내요 네 괜찮아요 의료기기 회사에 스탠트 가져가 보세요 네 워낙 지금 최근에 뭐 코스닥 안 좋아서 빠진 거 같고 4,900원 까지 한번 보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FST 아 제가 이게 이름이 헷갈려요 FST 하고 STI라고 얘가 비메모리죠 얘가 그죠 얘가 비메모리 FST 얘가 EUV 클리커 요게 진짜 삼성 수유주 중에 하나예요 저 펠리클이라고 보호막인데 그건 무조건 만들어야 되거든요 국산화 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올렸다가 빠지는데 저쯤 왔잖아요 여기까지 가곤 하고 계세요 18,000원 까지 최악의 경우 이거 깨지 한번 뺐다가 갈 수도 있는데 여기 오면 다시 리바운딩 합니다 여기서는 사야 돼요 오히려 그리고 저항은 25,000원 25,000원 이상은 비중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STI랑 제가 이거 이름을 헷갈려 가지고 하도 비슷한 이름들이 많아 가지고 STI는 지금 좀 최근에 행보하고 있는데 얘도 반도체 맞아요 근데 얘는 장비회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장비 그래서 비메모리 쪽보다는 메모리 쪽 그냥 뭐 똑같아요 결론은 반도체 장비 홀딩입니다 내년도 당연히 좋아지는 그림이니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나무관은 그 3D 카메라 만든 회사예요 근데 이번에 갤럭시 노트20에 이거 탑재됐던 거 같은데요 가져가세요 내년도에 그 TOF 카메라 3D 카메라 그쪽 관련 기업 기술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거 채택 많이 되면 분명히 또 주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실적이 그게 이제 근데 저번에 채택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좀 가져가 보시고 다만 부채가 너무 많은 게 좀 단점입니다 그건 좀 리스크 있으니까 혹시라도 장기 투자 하신다면 16,000원은 깨면 안 될 거 같아요 그리고 3D 카메라 삼성에서도 채택하고 애플도 채택할 거라서 다시 혹시라도 올라가면요 22,000원 여기서는 꼭 비중 축소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나무관을 별로 안 좋게 보는 게 기술력은 인정하겠는데 회사 재무가 너무 안 좋아요 재무구조 부실 때문에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솔직히 올라갈 때는 좀 비중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22,000원 보고는 가면 16,000원 깨면 꼭 손절매 하셔야 됩니다 필옵틱스도 좋은 회사예요 2차전지 장비도 하고 되게 다양한 산업 하더라고요 필옵틱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6,000원 까진 이노베이션은 LG화학하고 이제 소송 결과 나올 때가 됐어요 조만간 그거 한번 보시고 빨리 LG화학하고 합의해야죠 안 그러면 미국에서 아무것도 못 해요 합의까지는 좀 지켜보세요 합의하겠죠 지금 팔 필요는 없어요 지금 바닥까지 왔고요 명성 TNS는 뭐하는 회사인가요 명성 명성은 완전히 망가지는데요 지금 차트가 아이고 유상자 했네요 유중했어요 유중 얼마에 하는 거예요 220만 주를 9,300원에 회사가 돈이 없어요 이거 시설 투자가 아니고 돈이 없어요 그거 빚 갚아야 되는 것 같아요 9,300원에 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매력있네요 나중에 한번 받아 보시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9,300원이니까 빠지는 건 유중해서 그래요 회사가 돈이 없나 봅니다 적자 기업이잖아요 자금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일단 뭐 지금 빠졌으니까 보이나 하시고 9,300원이면 충분히 유중 받아도 매력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회사에 전화도 해 보시고 왜 유중 하는지 그리고 유상자 날짜 좀 체크하셔가지고 9,300원 정도면 충분히 뭐 유중 받을만 해요 그래서 이게 청약일이 언제인지 한번 볼게요 청약일이 12월 17일입니다 날짜 기억하시고요 기준일이 기준일이 어디 갔어요 10월 23일은 이제 나비벨 아무튼 청약일은 12월 17일입니다 그 날짜 기억하셔서 혹시라도 주가가 9,300원이잖아요 12월 17일 기준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날짜 청약 날짜 기억하셔가지고 그 날짜에 주가가 11,000원 이상이면 청약을 하세요 그래야 좀 먹을 게 있을까요 9,300원에 받으면 11,000원 이상은 내가 먹을 거 아니에요 12월 17일에 그래서 좀 한번 그때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카페24도 주가가 뭐 언택트 수혜주인데 요새 이쪽에 안 가요 언택트 수혜주들이 그래서 좀 부진한데 다 내려왔어요 참 어이없죠 이렇게 실적 좋다고 떼어 놓았더니 계속 보유하시고 3분기 실적까지 봐야 될 거 같아요 이미 매도하시긴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충분히 내려왔어요 다 원이치 원래 여기가 바닥이거든요 코스닥 무너지니까 빠진 거죠 그냥 이거 하나 천하로 끝나버렸어요 주가 진짜 많이 빠졌죠 크게 잃을 건 없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그거잖아요 백신 관련주 아닌가요 이미 다 했고 이거는 명확합니다 이거 깨면 안 됩니다 16,800원 깨면 손절매 꼭 하세요 이거 깨면 무너져요 그리고 올라가면 19,500원에 정리하세요 이미 다 해 먹었어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KPS 생명과학은 제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기업이에요 주가 올라갔네요 뭐하는 회사인가요 왜 올라간 거예요 뭐죠? 화이자? 화이자 관련주예요? 화이자 백신? 화이자 백신이 다음 달에 긴급 사용 승인 시청하는데 이번 달 말 아마 다음 주에 임상 결과가 중간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 보고 돼요 이건 저도 모릅니다 화이자가 성공하면 더 날라가요 그냥 쭉 가요 실패하면 그냥 이제 박살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KPS 생명과학 물어보신 분들은 화이자가 성공할 것 같으면 가져가시고 일말에 실패도 할 것 같다 그럼 팔아야 됩니다 그냥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신의 영역이에요 이건 제가 대답 못 하겠습니다 잘 판단해 보세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 거의 1시간 넘게 오늘 정말 많은 기업들도 다 한번 봐 드렸는데 정말 제가 보니까 코스닥 때문에 빠진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이유가 어찌됐건 안 좋은 기업은 정리하셔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빠진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까 뭐 수소 또 태양강 풍력 뭐 많이 있잖아요 전기차 2차전지 반도체 비메모리 성장하는 뭐 엔터 이런 쪽에 속해 있는 성장 산업들은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뭐 음식료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좋은 기회는 왔다 다만 언제 가느냐는 그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큰 흐름에서 잘 견뎌 주시면 분명히 저는 보상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아니라고 한 기업들 중에 제가 잘못 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제가 모릅니다 제가 재무나 이런 걸 봤을 때 아닌 건 아니라고 과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고민해서 잘 대처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정말 그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 항상 저는 감사드리고 항상 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좋은 분석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